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이 여행을 하실 때요 그냥 이렇게 쭉 보고 여행을 하면 볼 거 많죠 그런데 그걸 기록을 쭉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장소에 갔는데도 기록을 안아놓고 그 장소하고 기록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말씀 기록을 이렇게 하세요 말씀 기록을 하시고 이제 한번씩 보면서 응답받은 것들은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요 record the word and separately also record the answers that you've received 또 이제 말씀 부분을 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성전 건축 기도 그래갖고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작지만 뭘 하느냐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은 이제 실제적인 것들이 보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생을 하거나 몇 달 하면 중요한 응답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이 만들어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책 쓴 거 자서전이 쓴 건데 거의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대충 보면 읽을 가치가 없어요 책을 만들기 위해서 꿈에서 만든 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중직자들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제대로 기록할 때 가능하면은 아침부터 이러면 끝날 시간까지 다를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늘 안타까운 건은 우리 다락방에 직원들 많아요 그런데 전체 등이 메시지를 다 듣고 정리하고 기록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훈련 파트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쫓아내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안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알렉스 헤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요 뿌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 배경이 서양 사람들이 흑인들을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았다니깐 그것도 배에다가 말이오만 물건 쟁이 대신 막 이렇게 넣어갖고 그래서 알렉스 헤일이라는 사람이 그 뿌리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실제 그 배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누워있었어요 그러면서 글을 쓴 겁니다 꽤 다르죠 그 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런 귀한 주일날 어떻게 내가 받고 하느냐 이게 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 내려야 될 이유 첫째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뿌리 내리는 사단의 전략을요 이것으로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12가지로 그 다음에 많은 유대인처럼요 하나님 없는 사상으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거 보면요 전부 뿌리를 바꾸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산에 데리고 가서 강의를 큰 것 세게 했잖아요 마태봉 5장, 6장, 7장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복이 아니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틀린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봉 5장, 6장, 7장에 보면 마태봉은 먼저 할 것 나오죠 마태봉 5장, 24절에 먼저 할 것을 얘기했고요 마태봉 6장, 33절에 먼저 기도할 것 나왔고 마태봉 7장, 1절, 4절에는 먼저 해야 될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마태봉의 13장에는 천국 비어들었잖아요 그 전부 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다 감남산으로 불렀다 이게 전부 잘못 뿌려 내려진 것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내용은 뭡니까?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으로 근본 뿌리를 내려주는 거죠 이러면 응답, 어지말에도 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말씀의 흐름이 보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렘넨트 7명이 내린 많은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걸 뿌리 내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뿌리를 내려주는 거죠 불신앙을 이걸 뿌리 내리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뿌리를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는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뿌리를 내려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큰 것 말고 작은 것 실천할 수 있도록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안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구나 빌리프 3장 1절 20절에 고백이 나오죠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느껴져요 이런 답들이 나옵니다 장모님들, 중의자분들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말썽과 기도에 집중하면서요 굉장히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뭐 하는가 그걸 알 필요 없어서 몰라야 돼요 여러분이 굉장한 힘을 얻는 날이 되어야 돼요 사실상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눈만 감고 묵상하는데도 치유로 일어납니다 평생에 제대로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나이 들면 치매 오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그건 노망했다는 거랍니다 옛날에 여러분은 치매 안 걸릴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치매 안 걸립니다 내가 살아나니까요 나는 지금 장모님들 모임에 중의자 모임에 생일을 안 오는 분들 계세요 저분들 치매 안 걸려야 될 건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왜 색깔을 구분 못하는 사람도 눈이 영주 문제가요 초록색을 보고 아 좋다 이래야 되는데 초록색이 색깔을 구분 못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의를 오늘 필요하다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이 깊은 기도로 어떻게 한다면 엿새 동안에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많은 질문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답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고민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시작해요 모든 것들이 내가 실수한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응답을 보게 된다 사실 우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서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 이런 큰 중요한 축복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에 혹시 여러분이 사람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다음 주간에 우리의 체질에 대해서 좀 보게 되겠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깊은 기도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깊은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을 입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기중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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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